조명을 좀 올려줘 야 카메라 세팅 끝났어? 예 끝났습니다 아버님 어? 조명 낮춰 그쪽 예 아 배우는? 거의 다 왔답니다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진세 씨 왔어요? 콘티 확인했지? 예 테레브레스 오랄 린스 오케이 그때 광고처럼 실수하면 안 돼? 린스 광고 린스가 아니라 그 구강청결제 대본 다 지고 보고 아 구강청결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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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씨 아 오늘도 예쁘네 어제 술 드셨죠? 나 지금 얼굴 티 나지? 아 나 부르라니까 아니 지윤씨 바쁘는데 내가 어떻게 불러 아 진짜 콘티는? 아 나 바빠가지고 야 야 좀 갖다줘 감사합니다 뭐예요? 오렌지 주스? 구강청결제인데 그거 몰라? 그거 되게 유명한 건데? 그거 국내에서 200만명 팔린 거야 그거 오늘 양치 안 했는데 잘 됐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신인배우 진세 씨 어 아 신인배우 조진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아? 제가 그 오징어게임 287번이었어 크아 월클이야 월클 잘해봐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촬영 들어갈게요 그거 들고 구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대사 한 다음에 그 가글 해주면 돼요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네? 바로 갈게요 스탠바이 슛 구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짠 컷 네? 진세 씨 그 짠? 짠은 아니야? 소주짠처럼 생겨가지고 아이 술 좋아하는구나 감독님 오히려 재밌지 않았어요?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못 살려 다시 갈게요 자 스탠바이 슛 구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컷 네 진세 아아 해볼래? 아 삼켰어? 마시면 안 되나요? 그거 삼키면 안 되지 그거 뱉어야지 그거를 그렇게 그렇게까지 하지 마 됐어 아우 뱉으라고 진짜 뱉어 순수해 순수해 감독님 이거 진짜 살려도 되겠다 못 살릴 것 같은데 다시 갈게요 슛 스탠바이 슛 뱉으라고 컷 왜 그렇게 뱉어? 아침 드라마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빠져나와야지 배역에서 지금 아 턱이 길어서 뽁뽁 같아 아 죄송합니다 감독님 이거 살려야 말아요 말아요 자 진세 씨 이거 평범하게 해 평범하게 스탠바이 슛 컷 컷 컷이요 컷 가글 안 해봤어?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간 얼마 없으니까 가글하는 신 다시 갈게요 감독님 이거 다 떨어져가지고 가서 사 올리브영 가서 내일 올룸데이라 내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찍어? 우리 5분 쉬었다 갈게요 오케이 담타 담타 영준 나 나무젓가락 좀 근데 저 화장실 좀 아 상쾌하다 상쾌해 후 갈까요?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이번에 진세 씨가 테라브레스 오랄리스는 대사 치면 지훈 씨가 바로 무아일콜 무색소라 안전합니다 이렇게 대사 치면 돼요 간단하죠? 자 집중해서 테라브레스 오랄리스 스탠바이 큐 테라브레스 오랄 오랄 컷 왜왜왜 뭔 생각해? 갑자기 딴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그런 생각하는데 다 참고 해야지 지훈 씨가 대사 그걸로 하자 네 무알콜 무색소라 안전합니다 스탠바이 무알콜 무색소라 안전합니다 슛 테라브레스 오랄리스는 무알콜 무색스라 안전합니다 컷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진세 씨? 무알콜 무색스 뭐라고? 야 뭐 술 없이 못하려는 거야? 안전하긴 하겠다 안해버리니까 야 너 나와봐 너 야 너 무색소 소 해봐 소 소 무색소 이 새끼 일부러 그런지 광고주한테 어떻게 보여줄거야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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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허허허허허허 inver 같이 죄송하고 편췄 sigh